우리 기술 조준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기술이 금요일날 6.8%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섹터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섹터가 원전, 바이오, 대왕고래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가장 크게 보고 있는데요. 바이오에서는 유한양행이 장중에 22%까지 상승을 했었고 대왕고래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이 11%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원전 관련주 우리 기술이 얼마나 올라야 될까요? 저는 30% 상한가 한번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6%가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6%가 하락을 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재료 소멸이다 이런 기사도 있고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악재 뉴스들 이런 언론 플레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원전이 금요일날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기술도 6%가 빠지고 두산 에너어빌리티도 마이너스 4%가 빠지고 이게 거의 업척운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악재성 뉴스에 전혀 현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앞으로 원전 일정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이슈들 계속 지속이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한국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내각 책임자들과 이틀간 대화를 하면서 결론이 났고요. 양국에서 이제 윈윈 협력 관계 확신이 차있다고 합니다. 내년 3월에 이뤄질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여부에 대해서 체코 측이 한국이라는 파트너 외에는 다른 대안은 머릿속에 전혀 두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부터 2박 4일간의 일정으로 체코를 순방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체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코 대통령이나 총리 등 내각 책임자들과 이틀간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 간의 일을 100% 단정해서 외교적으로 말하는 것은 결례라면서도 한국이 아니면 다른 시나리오는 없으니까 반드시 양국이 윈윈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결론 짓고 앞으로 수십 년간 양국의 원전 동맹이 다른 전방위 전략 산업 분야로 끈끈한 파트너십을 맺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월 체코 투코반이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뒤늦게 원천 기소를 갖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와 지재권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최종 수주의 빨간 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럼에도 이번 순방에서 윤 대통령과 파벨 체코 대통령 피알라 체코 총리 등 양국 정상은 수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폭넓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양국이 이날 오전 체결한 원전 전 주기 협력 관련 문서만 13개에 달한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체코 측이 신규 원전에 대해 자국 참여율 60%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알라 총리가 이날 전체 공장을 100%로 볼 때 60% 정도는 체코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꼭 정답이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양국 정부 및 부처 간 기업 간에 순조롭게 협력 메커니즘 속에서 녹아 들어간다면 체코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현지화 수준이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확한 목표 지점은 없지만 내년 3월 봄쯤이 최종 계약 체결 시점으로 보인다며 그 이후 체코 총리가 방한한 양국 간 두코반이 원전 계획을 후속으로 어떻게 이행해서 성공시킬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내년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기념해 피알라 총리에게 한국에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에 피알라 총리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전했다. 앞으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일단 원전 관련된 이슈들 앞으로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에너지 시대라고 봐도 무방하고 앞으로 SMR 원전이 굉장히 또 부각이 될 거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SMR 원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에서도 테라파워에 500억을 투자를 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이 종목이 지금 시가 총액이 3천억밖에 안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에 대한 이슈는 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 정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우리 기술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크게 수익을 챙겨가길 저도 희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선물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 준비를 했습니다. 목표 수익률이 500%고요. 매도 날짜는 12월에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한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요.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대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대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종목은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어떻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무료로 해드리는 만큼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이렇게 제작하는 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예지를 한번 보시면 자 덕성이라는 종목이 과거에 윤석열 서울대 동문 자 덕성 대표가 윤석열 서울대 동문이라는 학연 관련된 인맥주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5개월 동안 513%가 상승했는데요. 4,400원에서 무려 3만 5백원까지 5개월 동안 상승했고 그리고 짧은 기간에는 2월 26일 날 8,000원에 거래되던 주가가 4월 8일 날 약 한 달 반 만에 4배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여기 덕성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은 윤석열 대통령과 종친입니다. 자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윤 씨고요. 종친의 소속이라서 이 종목이 애니능률이 이제 윤석열 대선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두 달 반 동안 805%가 상승했습니다. 자 3,065원이던 주가가 무려 3만 7천 5백원까지 자 3,065원에서 고점 기준으로 하면은요. 무려 주가가 10배 상승을 했었죠. 자 이게 이제 애니능률 파평윤 씨 같은 윤석열 종친 윤석열 테마주로 부각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대상홀딩스 우선주 최근 거였죠. 최근 2023년 11월 23일 날에 7,100원이었던 주가가요. 6만 5천 3백원까지 상승하면서 722% 상승했습니다. 자 4주 동안 722% 상승했었는데 자 한동훈 정치 테마주 자 이정재와 한동훈이 현대고 동창입니다. 그러면서 대상홀딩스 부회장 임세령이 대상홀딩스 2대 주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정재와 임세령이 연인관계이기 때문에 한동훈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대상홀딩스가 이렇게 722%가 상승을 했었죠. 자 그리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종목은 과거에 이제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와이더 플래닛이 사명을 변경을 했죠.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로 자 한동훈 정치 테마주 그리고 이정재 현대고 동창으로 자 이정재가 와이더 플래닛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대주주 중에는 정우성도 있죠. 자 이 종목이 3주 동안 749%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주가가 2700원이었던 주가가요. 무려 29,850원까지 자 저점에서 최고점 기준으로 하면은요.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3주 동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배 이상 이렇게 3주 만에 상승했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가 이제 주식시장의 꽃이다라는 이런 수식어가 붙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DCNCRO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성규 사회의사가 한동훈과 서울대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6주 동안 614%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자 3415원에서 무려 24,400원까지 주가가 614%가 6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자 제가 최초의 종목을 추천드릴 때 11월 24일 날에 무료로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또 어떤 가정주부신 분께서 이 종목을 뒤늦게 매수를 하셨습니다. 무료로 자 12월 22일 날에 이때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1월 9일 날에 매도를 했는데 무려 292%를 수익을 보셔서요. 3주 만에 이렇게 수익을 크게 보셔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었는데 자 수익 인증도 보내셨습니다. 보시면은 자 12월 22일 날 매수를 해서 1월 9일 날 매도를 했는데 3주 만에 1억 4천만 원 수익을 보셨어요. 292% 이분께서 가정주부신데요. 5천만 원 매수를 하셨습니다. 5천만 원 몰빵을 했는데 사연이 어떻게 됐냐면 주식을 하면서 가정주부신데도 1억을 손실을 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울하게 지내셨던 분이신데 제가 추천드렸던 이 DTNCRO라는 종목을 제가 무료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을 5천만 원 몰빵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행히 3주 만에 292% 수익을 보셔가지고 수익금만 자 원금이 5천만 원 그리고 수익금이 1억 4천만 원 합쳐서 원금 수익금 합쳐서 1억 9천만 원이 되셔가지고 이분께서 마이너스 1억이었던 게 플러스 4천만 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1억이었던 계좌가 플러스 4천만 원 계좌로 이렇게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요. 이분께서 금융치료가 되면서 가정 불화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대선 테바주로 수익을 292% 수익을 내드렸더니 금융치료로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었거든요. 가정 주부께서 이렇게 크게 손질을 보고 나서 현재 수익으로 전환이 된 사연 이렇게 재밌게 봤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500%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매도는 12월 달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 준비했으니까요.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의 전화번호 010-906-8706으로 대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추천드리고 문자로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저에게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010-906-8706으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입장하시고요.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매일매일 2, 3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 이상 매일 수익을 챙겨드립니다.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드리고 투자금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 1개월차에서 5개월차까지 100만원 가지고 3200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이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에 대한 실력 검증과 시드 여러분들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6개월차부터는 3200씩 수익금 생기시면은 이때부터 수익금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매달 매달 월 3200만원씩 이때부터 6개월차부터 벌어가실 수 있게 되고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술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원전이 지금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년 2025년까지 계속 이슈가 지속이 되고 이 사회적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원전 관련주 그리고 SMR 원전 대장주죠. 자 우리 기술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일 일렉트릭 시초가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8.5% 갭이 떠서 시작을 했고요. 장중에 9시 10분에 2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8.5% 갭 떠서 시작했는데 매수를 제가 시초가에 추천드린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시초가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8시 50분에 문자 보내드렸고요. 텔레그램 방에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초가에 매수를 했는데 자 매수 타점 한 번 보여드릴게요. 자 계좌번호 입력을 해서 자 보시면은 매수 타점이 나옵니다. 저도 시초가에 매수를 했죠. 8.5% 시초가에 매수를 해서 저는 20%대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종목으로 10% 이상 저도 수익을 잘 봤고요. 자 매수 여기 바이라고 B라고 돼 있는 게 이제 바이 매수고요. 자 여기 S라고 보이시죠. 이게 매도입니다. 셀 자 매도 표시고요. 자 매수 매도 표시 보시면 제가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20% 이상에서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고점 매도가 잘 됐고요. 이 종목으로 저도 10% 이상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제가 이 제일 일렉트릭 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일단 추천드린 이유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9월 20일이죠. 자 8시 43분에 나온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시면 자 장 시작하기 전에 8시 43분에 이렇게 좋은 기사가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왔고요. 자 제일 일렉트릭 미국 이튼사 신제품 양산준비 완료 대규모 추가 매출처 확보라고 나왔습니다. 자 북미 주거용 ESS 등에 적용되는 이튼 스마트 브레이커 2.0 핵심부품 수주 2025년 초로 양산 시점 앞당겨 1차 생산라인 완성 후 시제품 생산 중 자 이 종목 제일 일렉트릭이 과거에 이제 올해 한 상반기 때 제일 일렉트릭 뭐 대안전선 대원전선 이런 전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AI 그 데이터센터 전력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종목이었는데요. 자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8시 43분에 뉴스 확인하고 나서 제가 8시 50분에 문자로 시초가 종목 매수하시라고 제일 일렉트릭 매수하시라고 문자로 보내드렸고 텔레그램 방에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똑같이 시초가에 매수를 했고요. 저는 이렇게 매도를 잘 해가지고요. 10% 이상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사랑하는 수재자가 수익 인증을 해줬는데요. 자 수익 인증 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랑하는 수재자가 9월 20일 오늘 제일 일렉트릭 이라는 종목으로 370만원 자 11% 이렇게 깔끔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이 수재자 같은 경우가 사실 주식 초보자입니다. 자 주식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신 분이거든요. 자 이분께서 사실 주식 초보자지만 지금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지가 이제 6개월 이상 되신 분이고요. 자 100만원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어 3천만원 이상으로 시드를 늘려서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하루 만에 370만원 직장인 해달 월급을 단타로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하루 만에 11% 이렇게 시초가 종목으로 수익을 바로 보고 나왔고요. 자 이 종목으로 제일 일렉트릭으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잘 챙기셨습니다. 자 수익 잘 보셨다고 저한테 감사하다는 문자도 많이 오고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서도 고맙다고 저한테 감사 인사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 하시면은 시초가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텔레그램 방에 입장 안 하신 분들 자 여기 제가 시초가 종목을 문자로도 보내드립니다. 자 하루에 5%에서 10%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시초가 종목 매일 한 종목씩 추천드리고요. 매수하는 시간은 9시에 장 시작하자마자 시초가에 매수하시면 되고요. 매도 시간은 10시 이전에 매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리는 시간이 8시 50분에 장 시작하기 10분 전에 제가 8시 50분에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공유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일 한 종목씩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매일 바쁘신 분들 있죠. 직장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한 종목만 매미하시고 자 수익을 5%에서 10% 수익을 챙기시고 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셔서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초가라고 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시초가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시초가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리겠고요. 무료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제일 일렉트릭으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고 저도 깔끔하게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정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